기분 좋은 에너지가 가득한 정경희 클래식 클래식 2부 우리나라 클래식 마켓의 명사들을 모시고 음악 이야기를 나누는 수요 초대석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모신 초대석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서른일곱이라는 나이에 최연서로 국립발레단 단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이후 국립발레단 예술감독을 역임하면서 한국발레의 대중화, 명품화, 세계화를 이루고 공인예술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분입니다 최태지 예술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죠 제가 단장님을 모시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아유 사실은 라디오가 어렵거든요 좋아야 돼요 그래서 라디오 그래도 전교 선생님이랑 교수님이랑 한다 하니까 너무 좋다 라고 생각했어요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 나이 때는요 최연소라고 먼저 말씀하셨지만 이 나이는요 자동차 내리면 어서 건물 안에 들어가야 돼요 걸어 다니면 안 돼요 위험해요 아 그렇죠 요즘이 너무너무 더워서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최태지 예술감독을 소개하겠습니다 국립발레단 단장과 예술감독을 역임한 최태지는 정동극장 극장장 광주시립발레단 예술감독도 역임했습니다 당시 세계 발레라의 변방을 자리하고 있던 한국 발레를 단숨에 세계 정상급으로 성장시킨 탁월한 리더이자 지도자입니다 또한 세계 최고의 발레단과 안무가들과의 적극적 교류를 통해서 한국 발레의 예술적 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최태지 예술감독은 소수 전문가와 애호가들만의 예술이었던 발레의 대중화를 위해 국내 최초로 해설 있는 발레를 기획해 관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 발레는 세계적 예술성을 자랑하고 있고 많은 공인이 매진사를 이룰 정도로 큰 사랑을 받는 예술 장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리더십으로 한국 발레의 발전을 이뤄낸 최태지 예술감독은 현재 서울시 문화 명예시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수요처 대석 최태지 예술감독과 함께합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방송 소감이나 응원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역료가 부과됩니다 저야 감독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단장님, 일본에서 태어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 교토 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한국말은 일본에서도 배우시고 한국에서도 배우셨나요? 아니, 어째서하지만 제가 일본에서 일본 대학교까지 네, 나오시고 네, 네, 한국에 올 때까지 그냥 인사 정도 못했어요 네 그래서 한국말, 그리고 어누무든 예술으로 한국에 왔기 때문에 네 같이 활동할 수 있었지만 말을 한다 하는 게 제일 어려워서 지금도 좀 힘들어합니다 지금 너무 잘하시는데 아유, 뭐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는데요 아닙니다 사실은 콤플렉스가 있죠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디 사투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누가 그렇게 좋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유, 알겠습니다 안정숙님, 최태지 감독님 뵙자마자 매력이 흘러넘칩니다 기대됩니다 김현정님, 안녕하세요 멋진 분이 나오셨네요 패션 디자이너인가 했어요 오늘 들려주시길 기대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교수님, 지금 모델 같다라는 이야기도 맡은 거예요 아,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제 나이가 최연소라고 할 때가 언제고요 이제 최상위 인생을 꼽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해설이 있는 발레 공연을 처음으로 기획하신 겁니까? 네, 그때 제가 특히 해설이 있는 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있었다고 있었죠 교수님, 해설이 있는 발레가 어떠냐라고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어, 제가 그때 고민했었던 거는 발레단 단자들 때는 저 후배들이 많이 무대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발레라고 하는 건 아유, 아유, 상상지도 못하는 시기였죠 네, 아유, 해설을 곁에 하면서 예산도 많이 얻고 예산도 많이 얻고 그런 단체라 창설화시키면서 해설이 있는 발레를 최초로 하셨군요 말씀하신 97년이면 국립발레단 단장으로 재직 중일 때 예, 처음에 96년대에 될 때 제가 어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아, 발레단 애들은 뭐 살찌고 있으니까 매주 몸무게를 채워라 아유,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너무 공연 횟수가 작아서 연습들이 너무 살찌는 시간이 많아는 거예요 연습하는 시간이 많아, 네, 연습 새로운 잡부에 만나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매달을 하면 저절로 살이 바질 거다라고 생각했고 아, 기가 막히네요 네, 여러모로 그리고 뭐 그때도 대학원 나오는 무용수들도 많이 발레단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김지영, 김지원 씨같이 18위에 예, 그냥 외국에서 발에 학교 나오는 애들한테 자리를 줘야 되겠다 할 때 데뷔할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무용수가 데뷔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 아, 이거 괜찮다라고 생각했죠 아, 그렇군요 아, 정말 신박합니다 그 발레단, 국립발레단 단장이 되셨는데 위에서 무용수들 살이 치는 것 같으니까 몸무게를 재라 제출하라니까 아, 얘네들이 쉬는 시간이 많구나 아, 공연의 수를 늘려서 살을 빼야겠다 아, 정말 이 뭐랄까 맞습니다 굉장히 창의적인 아니요, 대단한 그 현실이었거든요 저는 예술가라고 하면서 되게 현실적인 여자라고 아, 너무 재밌습니다 1996년부터 2001년까지 또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두 번에 걸쳐서 10년 동안 국립발레단 단장을 예술감독으로 재임하셨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가장 의미있다 생각한 작업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의미 있는 것은 많았습니다 네 처음에 저를 36살에, 만 36살에 그때는 난잔라고 했거든요 지금 예술감독이라고 하지만 난잔로 임명해 주시는 김연수 장관님께서 아, 프라이베트 개인 무연단보다는 국립발레단이 잘해야 되지 않겠지? 라고 하는 말씀이 가슴이 너무 와닿았어요 네 그래서 해설이 있는 발레 고연도 많이 하면서 하는데 그 장관님께서 외국에도 한 번 갔다 오면 어떠냐 와 라고 하면서 이스부터 이스라엘에 보내주셨어요 문화부에서 네 너무 감사하는 일이었죠 네 지금은 외국에 쉽게 나갔지만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문화부가 보내는 외국에 가는 고유는 처음이었고요 98년도인가 거의 30년 전이에요 네 이스라엘에 가서 2만명이 있는 야후의 무대에서 너무 아름다웠고 그런 하나하나의 무대 외국에 처음에 나갔지 그리고 처음에 난장할 때는 근리국장에서 예술전당에 재단법인화하는 과정을 제가 맡았었거든요 네 갑자기 박지원 장관님께서 예술전당에 산주단체로 가라 라고 하면서 재단법인화 뭔지 모르고 그냥 나갔어요 그러면 예술전당에서 그렇게 돈이 없는 단체가 왜 왔냐 식으로 그때는 그 리바레단이 열악했고 넌 리바레 그러니까 제일 의미 있었던 작업이 재단법인화하는 작업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하면서 단원들이 후배들이 열심히 저를 달아해주니 연번째 호번째에서 연번째 바꾸고 신조기 이누예가 프리마이 되고 이렇게 피라미드에 되는 그런 작업 좋은 고연도 했죠 지금 현재 그리바레단이 25년째 하고 있는 호도카기 인연 그런 걸 2000년도에 만들었고요 아직도 똑같은 호도카기 인연이 하고 있고 스파르타크스 롬요가 주리에트 하여튼 하나하나 잡봉할 때 근축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김선호님 최태지 감독님 너무 재밌게 말씀하시니 보이는 라디오를 켜게 되네요 체중검사 너무하지만 기회를 만들어주셨네요 보내줬습니다 아니요 너무 너무 네 네 감사합니다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은희님 예술감독 최태지님 반갑습니다 박시우님 감독님 멋지십니다 지금 정말 많은 메시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힘이 납니다 음악 한국어 들으려고 하는데요 그 단장님 발레와 클래식은 떼려야 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네 저는 클래식 음악 속에서 초등학교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9살부터 계속 살아왔고 무온수였고 지도연이었고 예술감독도 하면서 클래식 음악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합니다 그 단장님 그 단장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4년째 방송하고 있는데 그 수요초대석에 우리나라 클래식 대가들을 매주 모시는 자리가 오늘이거든요 오늘 그 발레 전공자로서 처음 오시는 겁니다 항상 클래식 청령을 모시다가 교수님이 너무 대단하셔서 모실 수 있게 됐습니다 영감입니다 영감입니다 클래식 대가님 오시는 자리에 좀 무온이라도 해야 될 텐데요 이 나이 먹었어요 무온도 못하는데요 아닙니다 교수님 오늘 어떤 곡 가져오셨을까요 제가 롬유게 주리에트죠 롬유게 주리에트는 클리바레단이 재단 법인화하면서 예술의 전당에서 처음에 올리는 발레기도 하고요 그때 프랑스에 유명하는 몬테카롤에 유명하는 안무자를 모시면서 네 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작품이군요 네 그리고 전명훈 선생님도 이 클리바레단을 한번 같이 함께 했거든요 제가 음악이 좋아야 되니까 전명훈 선생님이 분잔실에 가서 다음에 클리바레단이랑 같이 함께 해달라고 했더니 프로커피프면 하겠다라고 그러셨어요 그거 하셨나요?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시안에랑 하는 고연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행복한 그리고 관객들도 이때까지 음악과 발레가 하나에 되는 고연이 그거를 추억해 주시죠 와 그게 몇 년도죠? 2010년 두 번째 할 때니까 2010년 2011년 그 정도 13,4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그때 전명훈 선생님도 어머 한국 발레기 괜찮네 라고 해주셨어요 그대식 2인용 기탈이었어요 2인용 이야기하시고 나서 2년 뒤에 해주셨군요 이 또 귀한 클래식 역사의 스토리를 오늘 채태지 단장님 덕분에 알게 됐습니다 자 음악 듣겠습니다 프로커피프의 로미아 줄리엣 모음곡 1번 작품으로 64 중에서 제6곡 로미아 줄리엣 발코니 장면을 알렉산더 베르니코프가 지휘하는 러시아 국립 오케스트라가 현주합니다 프로커피프의 로미아 줄리엣 모음곡 1번 작품으로 64 중에서 제6곡 로미아 줄리엣 발코니 장면을 발채로 들려드렸습니다 알렉산더 베르니코프가 지휘하는 러시아 국립 오케스트라인으로 감상하셨습니다 류호 범석님 감독님의 솔직 담백한 말씀도 정말 재미있어서 몰입하게 되네요 이렇게 화려한 양력을 지닌 분을 보이는 라디오로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교수님 난리가 났는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니까 힘이 나네요 사실은 아침에 너무 긴장했거든요 어저께부터 왜 나가자라고 했지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보이는 라디오라 조금 낫네요 저는 목소리만 좋으면 저도 노래하고 싶었어요 교수님 같이 사실은 우리 어머님께서 저는 약간 리틀 앤젤스라고 하는 일본에 왔었거든요 그때 엄마 엄마 춤도 있고 노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거 하고 싶다고 할 때 너는 안 돼 목소리 안 돼 노래 안 되라고 들었었거든요 어머니께서 노래는 진짜 제 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 잘하시고 목소리 좋으신 저는 보며 존경합니다 아 교수님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교수님 춤의 대각기에서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 송혜리님 최태지 예술감독님 조근조근 섬세한 클래식 스토리가 너무너무 맛있고 즐겁습니다 조아라님 최태지 예술감독님 환영합니다 라고 하트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초대석 모신 초대석님은 최태지 예술감독입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포의 반디로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감독님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태지 예술감독에게 발레는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꿈 속의 이야기 꿈 속의 이야기 꿈 음악 속에서 무용하면서 저는 그랬거든요 저 자신을 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 매력이 있었어요 음악 속에 자기 자신을 잊어서 그 역할에 대해서 춤출 수 있다 몸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현실이 아닌 세계에 금 속에서 자기 몸으로 이야기한다 라고 할까 그런 매력이 있어서 이때까지 와는 거고 지금 현재 제가 춤을 안 추지만 제자들, 후배들, 발레단, 단원들이 춤출 때는 저도 꿈으로 같이 커요 멋진 표현입니다 자기 자신을 잊을 수 있고 꿈 속에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발레는 나에게 꿈이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일본에서 태어나고 또 일본에서 발레를 시작하셨습니다 정체성을 고민하다가 발레를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좀 자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확실하게 부모님이 뭐라고 안 하시고 그냥 열심히 일을 하시고 저나 오빠나 언니들한테 좋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생각하시니까 막 열심히 장사하시고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의 전체성이라고 하는 걸 아이덴티티를 잘 모르고 그냥 일본에서 일본의 이름도 있었고 일본 학교 다녔고 누구보다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열심히 살고 대학교까지 갔다 갔거든요 그래서 대학교까지 가서 그때는 일본에 금리바레단이 없었어요 그렇습니까 한국에는 대단한 역사를 가졌습니다 한국에는 62년도에 금리바레단이 잔립됐거든요 그때는 한국위원단과 같이 해서 72년도부터 확실하게 바레단으로 주로 법을 했고요 제가 그때 70년도, 80년도, 90년도까지 있을 때는 80년도까지 있을 때는 마레단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들 일본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이라고 하면서 저를 문화부에 추청해 주셨는 거예요 장학금으로 받을 수 있게 그리고 외국에도 보내고 국내에서 연수도 할 수 있는 거 그거 내준돼 있다가 마지막 서류 내던 데 저 그쪽이 한국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취소가 됐어요 그때 제가 아 자기 자신이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확실하게 느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이 있을 때 한국에 가봐라 일본도 없는 금리바레단이 있다라고 하면서 일본 바레협회 회장님께서 저를 임선남 선생님한테 보내주셨는 거예요 추천해 주셨구나 네 임선남 선생님도 그 바레협회 회장님한테 일본에서 폐호 오셨던 분이라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죠 그래서 금리바레단이란 83년도에 처음에 게스트를 오게 됐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 또 일본에서 활동할 때 어려움이 좀 있었겠군요 네 아 그렇군요 지금 감독님 딸 둘을 낳고도 이 프리마돈나로 무대에 오르면서 발레계에서는 전설로 이제 통하고 있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관리를 하신 겁니까 아 저는 사실은 몇 번 발레계에서 떠나자라고 노력했어요 애기 초대에 가질 때도 80kg까지 78kg 그러니까 30kg 살이 졌었고 30kg요 네 그리고 처음에 그만두도 임선홍 선생님이 다시 너가 필요한다 그때는 애기 낳는 사람의 발레에게 다시 복귀한다 하는 것은 상상치도 못할 때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바르파르 올림픽까지 다시 프리마로 발땅하다가 둘째는 나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만두고 또 78kg 이제는 발레를 하지 못한다고 안도감 때문에 애기 둘이 키워야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에 또 임선홍 선생님이 오셨고 너 해야 된다 너가 필요한다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갑니까 둘이나 나는데 라고 하는데 그 임선홍 선생님 두 번 세 번 오시는 그 분 그 단장님의 마음의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제가 손 들어서 저 하고 싶어요 라고 다시 이용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감독님 이야기를 듣는데도 지금 소름이 돋습니다 감동적인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그 두 따님을 낳으시고 나서도 프리마던으로 활동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네요 와 그리고 제가 감히 물어볼 수 없는데 먼저 78kg라고 말씀하셔서 네 그럼 살은 도대체 어떻게 빼신 겁니까 하 역시 발레 연습을 시작하며 아 자전거 다는 것 같지 몸이 옛날에 돌아가고 가는 것 같아요 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 사실은 첫째 날 때는 뉴욕에 있었고 네 뉴욕에 있고 애기 낳고 살이 다 빠질 줄 알았어요 네 그랬더니 75kg예요 그거 현실이었어요 애를 낳고 나서 네 46kg 정도 있는 여자가 그렇게 돼 있으니 현실에서 약간 상후 우울증 같이 되니까 애기를 유모자에 넣고 브로드웨이에 가서 티켓도 10장으로 끊어서 혹시 제가 한테 발레리나였지만 이 몸으로 다시 연습 시작할 수 있겠냐라고 했더니 역시 아메리칸 드림 어 괜찮아 응 처음에 한글라스 못하면 발레스만 헬프만 하면 돼 그러면 그때 7불이었나 한글라스가 3.5불으로 깎아주고 너무 좋아서 매일 갔죠 매일 가고 처음에 자기 밸런스를 잡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한 달 정도 되니까 이제 바라고 바를 붙잡고 연습하는 거에서 이제 센터에 와서 자기의 밸런스 찾게 되고 그렇게 돼서 두 달째 되니까 한글라스는 모자라 두글라스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한 3,4개월이 될 때 살이 빠졌어요 감사하게도 눈물이 나죠 단장님 와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46kg 했는데 78kg가 돼서 우울증도 오고 힘들었지만 결론적으로는 다시 회복을 하신 거군요 그러네요 사실 다시 바레리나의 대거자라고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일본에서 배우는 선생님 야야 너가 암만 빨래에서 도망가자라고 해도 빨래 하느님이 너를 붙잡으면 도망가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외롭고 힘들고 자기 자신이 사와가야 되는데 나는 결혼하고 애기 나오면 절대로 안 한다 그때 면심 안 썼거든요 바레의 매력은 너무 아르지만 몸이 고단하죠 아무래도 다이어트 해야 되고 매일 아침에 거울 속에 자기 자신을 보면 조금 더 살이 되고 싶다 그러면 더 연습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그런 속에서 그래서 자꾸 바레게 그리고도 프로페셔널 바레다에 돌아가게 됐네요 알겠습니다 러브드님 힘든 시간과 함께 훌륭한 분들도 옆에 계셨네요 엄청난 노력이 느껴져요 무용은 음악과 함께 청각이 시각화되면서 시공간에 확정이 되는 예술 같아요 너무 근사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소피아이치님 오 최고의 다이어트는 매일 하는 발레 연습이군요 맞습니다 0675님 최태지 단장님 한국 발레의 전설 아이 둘의 엄마로 살면서 한국 발레의 대중화 세계화를 이뤄내셨군요 대단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음악 감상 또 하겠습니다 어떤 곡도 추천해주셨습니까 이번에 제가 던키호테 아닌가요 아당입니다 아당 죄송합니다 예 아담의 지세 네 화이트 발레라고 하는데요 네 이 음악의 아담의 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자이코프스키라고 하는 발레라고 하면 프로페셔널 생각하지만 아담의 이 지세를 이 음악의 음악은 너무 가슴이 찡하죠 알겠습니다 얼른 들어보겠습니다 아돌프 아당의 발레음악 지젤 2막 그랑바드데를 리처드 본융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런지로 들려드립니다 아돌프 아당의 발레음악 지젤 2막 사랑의 아다지오 발채로 들려드렸습니다 리처드 본융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런지로 감상하셨습니다 김고수님 최태재 감독님의 인간 승리 이야기 들을수록 너무나 멋지세요 저는 지금 일본에서 살고 있지만 한국인으로서 아이덴티티를 잃지 않고 있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독님 지금 일본에서 듣고 있습니다 아유 힘이 내시고요 네 열심히 살고 계시겠죠 일본에서 사실 격뻐드리나 한국인으로서 사는 게 아무래도 어려울 때가 많으실 텐데 힘이 내시고요 예전 생각이 많이 나시더라고요 네 나죠 아이고 알겠습니다 최윤정님 최태재 감독님 발레가 운명이십니다 이영숙님 최태재 감독님의 발레 인생 너무나 멋지십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수요초대석 오늘 모신 초대선님 최태재 예술 감독입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폐의 반디로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객분들이 아직도 발레의 매력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시지 않습니까 발레는 몸으로 말을 하고 몸으로 노래하는 예술인데 발레 공연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에게 어떤 관점으로 발레와 만나면 좋을지 감독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해설이 있는 발레가 기억했었던 부분이 많은 게 2시간 사실 점막팔에 보면 우리도 잠이 올 때가 있어요 사실은 옛날에 이거 자르고 싶다 라고 할 때가 많고요 그래서 제가 동키호 때도 작게 해서 집안 도르며 나도 좋아하셨어요 너무 길으면 치료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의 대가가 그 말씀하셨어요 이 발레가 만들어질 때는 TV가 없고 스포츠도 없으니까 구창에 가서 발레 오페라는 2시간, 3시간, 4시간을 인터미션으로 3번, 4번 하면서 중간에 샴페인 먹으면서 사람을 만나는 장소였고 밤에 요가가 TV도 없으니까 집에서 할 일이 없다 유일한 유흥이었죠 네네 그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대가들도 사막에 있는 발레를 2막에 만들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요즘 고위원장에서도 올리는 작품 발레는 너무 기르고 치료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2시간 이상 길게 가는 작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설에 있는 발레는 1시간 정도로 끝날 거고 하이라이트만 하이라이트만 그리고 여러 가지 슬피도가 있고 동키호트가 있고 지젤가 있고 호도가기 인연이 있고 여러 가지 한 번에 볼 수 있는 처음에 볼 때는 여러 가지를 하이라이트로 볼 수 있는 해설에 있는 발레는 보시면서 그리고 점점 서홀에서 중홀에 갔다가 그리고 마지막은 명품화에 하는 오페라하우스에서 오케스트라와 함께 음악과 함께 미술도 함께 조합의 예술을 접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단계별로 다양화가 필요하군요 처음부터 그랜드한 정통 발레를 보면 우리도 자니까 네 자죠 그리고 제가 강의 가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음악은 모르겠어요 이 중에서도 괜찮으시겠지만 발레는 2주행 가면 꼭 자요 그러니까 1주행의 중간보다 앞자리에서 그르르 꼭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극장에서는 저는 오페라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오페라는 인터미션하고 거의 3시간 넘거든요 그러시죠 그러면 처음에 오페라를 마음의 준비를 안 하고 보게 되면 정말 자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페라는 결국 졸린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접근이 말씀하신 대로 감독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현대 미디어는 쇼츠다 뭐다 해서 정말 짧은 뭐 1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몇 10초 10초 그런 거에 우리가 미디어 익숙해져 있는데 갑자기 오페라나 발레 그렇죠 2시간 3시간을 거기 앉아서 보라는 거는 이건 거의 고문에 가까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해설이 있는 발레로 시작을 해서 1시간 미만짜리로 좀 알고 그 다음은 1시간 반 그 다음에 익숙해지면 정통 끝까지 발레를 봐라 아주 좋은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하나 더 네 말씀하시죠 사실 발레리나는 도슈스 신고 막 신기하다 그러면서 다리만 보지 마시고요 아무래도 다리 쪽에 생각이 나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리가 움직이는 것도 산책 힘일 때문에 좀 그리 산책 힘일 때문에 손이 비지 않으면 손이 올라가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산책이 아름다워야 돼요 산책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러니까 좀 산책적으로 좀 많이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시고 특히 오피라하우스에서는 아름다운 디크레이션도 있는데 그 연사 하나만 보지만 전체를 보시고 그리고 프리마 발레리나가 제일 수고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골드발레 골드발레 불어로 바디 오브 발레 발레의 몸이라고 하는 근무의 움직임이 근무 고개 높이도 고개 높이도 고개 옆라인까지 다리 높이까지 한다 하는 게 명이죠 공동체의 의식의 묘미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윤이님 단계별로 발레 감상을 시작해보라는 말씀 꼭 명심해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들을 음악은 또 어떤 음악일까요? 감독님 동키호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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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키호테 민크스 역시 최고스키 아단도 왔지만 이제 경기하고 스페인의 소민족의 여자랑 이발사 남자 마즈리가 같이 결혼식을 하는 화려한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정경희 클래식 클래식 수요 초대석 최태지 예술감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루드비 민크스의 동키호테 중 사막 아다지오를 보리스 스파소프가 지휘하는 소피아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런지로 들려드립니다 루드비 민크스의 동키호테 중 사막 아다지오 보리스 스파소프가 지휘하는 소피아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런지로 감상하셨습니다 8556님 고등학교 1학년 때 백주의 호수를 보면서 너무 예쁘다 이런 생각만 하고 스토리도 모른 채 보느라 지루해 했던 적이 있어요 오늘 최태지 감독님 이야기를 통해 발레를 제대로 감상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발레 공연 관람 도전하겠습니다 와 감독님 오늘 잘 나오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즐겁게 보시고 사랑스럽게 금속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이은희님 단계별로 발레 감상을 시작해보라는 최태지 감독님 말씀 꼭 명심해야 할 것 같아요 보내주셨습니다 신지혜님 최태지 단장님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빌리 엘리어트 보고 성인발레 배우면서 해설 있는 발레에 감사하면서 꽤나 보러 다녔어요 비싼 공연도 많이 보고 했는데 저는 발레 해도 살이 안 빠지던데요 매일 안에서 그랬던 걸까요? 이제는 등에 살이 더 많아져서 아라베스코 흉내도 잘 못 내는 게 슬플 뿐 오늘 나오신다고 해서 기다렸다 열심히 몰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레 열심히 했는데 살이 안 빠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보기 안 하면 보기 옵니다 그 줄은 아시고 보기하지 마세요 된다 된다 포지티브하게 생각하시고 봐집니다 신지혜님 더 열심히 하라는 감독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파이팅님입니다 거울 속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거울 속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이연희님 멀게만 느껴졌던 발레 최태지 감독님과의 만남으로 친근하게 느껴져요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기뻐요 하트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7049님 아 맞아요 정말 국립발레단의 군무는 최고입니다 솔직히 파리 오페라 발레단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뿌듯하십니까? 한국이 대단합니다 얼마나 뿌듯하십니까? 감독님 모든 분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조만이고요 지금 다들 열심히 하셔서요 한국의 수준이 진짜 대단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비롯해서 예술을 전공하고 싶어하는 어린 학생과 청소년, 청년들에게 감독님 인생 선배로서 예술가 선배로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좋아서 시작하는 발레를 앞으로 전공하자라고 하면 앞으로 그 미래에 프로페셔널하게 직업 위원수에 되고자 라고 하기에 결정하는 것은 대단한 연기도 필요할 것이고요 어려운 일이 많이 다치겠지만 일단 하고자 라고 마음 먹으면 그 조신을 암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조신을 잊지 않고 나는 이거를 꼭 해낼 거다 라고 하는 그 시기를 기억을 해주길 바라고요 절대로 뒤를 보지 말고 후회 안 하는 인생을 살 거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 하루하루 전쟁했으면 좋겠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하루하루 전쟁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독님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최태지 예술감독의 꿈은 무엇입니까? 제가 사실 올해 지하철을 곤차에 나는 9월 달에 드디어 그런 나이에 됐거든요 지하철을 공짜로 타실 수 있습니까? 네, 슬리브 시트에 자신있게 앉을 수 있는 나이에 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도망가자 도망가자 라고 하는 바래기에서 많은 것을 일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넘어지자 라고 할 때 조신도 잊지 않게 있으면 도와주시는 좋으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더 여기까지 왔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꿈은요 후배들이나 어린애들이나 교육자원이나 그런 면에서 어려운 일이 있는 예술인들이 있으면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발레만 아니고요 사실은 발레를 통해서 제가 클래식 음악에 많이 봐줬고요 음악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연수들은 그래서 음악이 있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 우리 안무자, 세계적인 안무자도 존재는 음악, 작곡자라고 하거든요 안무하는 사람은 존재 아니라고 음악을 작곡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이루고서 스태프를 만드는 부인이다 음악가, 음악가, 음악가 그러니까 저도 음악을 더욱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음악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고 싶고요 오늘 여기에 나왔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클래식 음악은 음악만 들어도 춤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큼도요 많이 심포니도 많이 듣고 싶고요 무용 없는데 음악만 관상할 수 있는 자리에도 많이 가고 싶고요 예술 전체를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을 살아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진수정님, 최태지 감독님 외람되지만 너무 귀여우세요 우리나라에 이런 분이 계시다니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정님, 제 생각도 두 가지 동감입니다 우리 감독님 너무 귀여우시고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정경희 클래식 클래식 수요초대석 정동극장 극장장과 국립발레단 예술감독 광주시립발레단 예술감독을 역임하고 서울시 문화의 명예시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예술가 최태지 예술감독님과 함께했습니다 감독님 오늘 방송 괜찮으셨습니까? 아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오셔서 영광입니다 너무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후회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야 됩니다 앞으로의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